지금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이소 25리터짜리 카고 박스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25리터짜리 카고 박스입니다. 이 녀석 수납력이 아주 미쳤습니다. 이솝가스 파우치부터 양념통 캠핑 도구까지 수납 뿐만이 아니라 일반 테이블, 버너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카고 박스와 파우치 전부 다이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테이블은 네이버에 위스커버리를 검색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파우치들을 넣어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딱딱 들어맞는 파우치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친듯이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활용도를 더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이소 카고 박스가 날아갈 수 있도록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날개 같은 소리가 아니라 캠핑 시 카고 박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제작했습니다. 커다란 버너의 기름대, 무게, 부피가 부담스러우셨다면 간편하고 작고 가벼우면서 화력 좋고 바람을 막아주는 버너가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위스커버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위스커버리를 검색하세요. 일반 테이블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춧가루 웃음 Templ에서 종양이 뿜짐 stan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